네 올해는 우리 13년차 글로벌 K-POP 아이콘으로 엑소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 시우민씨입니다. 먼저 전면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셋 둘 하나 엄지척 보여주시고요 왼쪽 손감 봐주실까요?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가볍게 손 인사 네 손 안 끝 셋 둘 하나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번 웨이프레임걸 통해서 처음으로 단독 MC를 많이 해보셨는데 어 어떤 MC입니다. 스마트 정면을 바라보고 MC로서 단독 MC에 미리 각오가 그런 느껴질 수 있는가 화이팅 이런 곳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웨이프레임 네 시그니처퍼들이라고 했었는데 웨이프레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로잡는 호주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우씨 마지막으로 더 귀엽게 뭐 뭐 고양이 위로 아일럿합니다 정면 네 네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셋 둘 하나 오른쪽 탕사 시우씨 시그니처 시그니처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크 메이트원을 이끌어갈 MC 어 사실 저는 어 최근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문득 아 고정예능을 너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메이커 메이트원에서 MC 제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 저는 고민하지 않고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 역시 어 참가자 분들과 똑같이 완성형 MC가 아니거든요 하하하하 네 어 저는 메이크 메이트원을 통해서 참가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게 네 저의 목표입니다 네 어 좋습니다 MC로서 출발선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돌로서는 대선배이시잖아요 네 우리 참가자들에게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번에 무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구요 네 계속 그렇게 즐기면서 무대를 하면 어 보는 사람도 역시 되게 즐거우니까 그 마음 바람없이 즐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서른다섯 명의 참가자들이 어 어디까지 성장해 나가는지 어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MC 그리고 어 시코치 시메이트 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도울테니 네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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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